한정현씨, 이채민혁씨, 대문경씨, 한효주씨, 허지아씨, 박환희씨, 정수환씨, 송다은씨, 그리고 남성 5인조 아이돌 동키씨, 그리고 한현경씨와 멋진 모델분들 오늘 함께 모금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든 무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따뜻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인사 한 분 한 분씩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소희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 나눠주시러 같이 동참해주신 그 마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즐겁게 걸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새미입니다 오늘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환희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많이들 와주셔서 도움을 주고자 오셨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따 거리모음 할 때 많은 숨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다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거리모음 참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니까 많이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들도 잘하시고 List on 4단 someday 안녕하세요 frozenoma大的 modo 아직 그래도 다행히 조금 날씨가 풀렸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흐려지고 눈이 들으니까 그래도 눈이 오면 좀 설레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밖에서 여러분들 고 view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겨울이지만 여러분들께서 juina.id에게 따뜻한 혈압을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꽃게끈작을 처음 함께하게 되었는데 너무 떨리게 살려있는데요. 날씨 추운데 또 흥분하게 돼서 많이 좋겠고 오늘 함께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정상으로 또 흥주린 아이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현빈입니다. 반응하십니다. 저는 날씨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작성드립니다 네 기본. 네 안녕하세요 한정현입니다. 저희 오늘 이게 오렌지색 띠랑 오렌지색 호주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일부러 눈에 확 띄는 색깔로 준비했으니까요. 추운데 잠깐이라도 주머니에 동전 하나 디 하나 꺼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이시죠? 오늘 다같이 잘하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TS 거리모금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연예인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금이 진행되는 동안 이곳 무대에서는 JTS 거리모금 캠페인을 응원하기 위해 재능기부 공연이 동시에 펼쳐질텐데요. 공연을 보고 계신 분들은 무대 앞에 남아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대 앞에 마련된 JTS 홍보 부스에서는 배우 한지민씨와 한정연씨가 정기 후원을 독려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모금에 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축하곡 한 곡을 다같이 듣고 모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 5월 거리모금에서도 감동적인 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은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롯데스트릿 뮤직 콩쿨 대상을 수상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 아톤스테이지 초청을 받아 연주한 서다혜 단장님이 이끄는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희망을 노래하는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14명이나 되는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인물들 뒤에서 박수 쳐주시고요. 네 어서오세요. 우리 천사들. 네 아유 이뻐. 네 어린이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출연자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자축하고 즐기면서 뜻깊은 행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릴란데 합창단입니다. 자 다시 한 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